내가 일단 보여줄게. 이렇게 차는 거거든?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쪽부터 차고 내놓고 다시 차고 쳐봐. 들었지? 쳐봐. 이 정도면 격파 그냥 바로. 이렇게 여기를 찬다고 생각해봐. 그냥 발차기만 해봐. 연습 다 하셨어요? 연습 다 하셨어요? 해봤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처음 해봐서. 그럼 동현이 발차기 우리 한 번 볼까요? 동현이 발차기 우리 한 번 볼까요? 아니, 뭐 하고 싶지? 중학교 때 했었던 발차기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. 난 남편이 이렇게 제대로 운동하는 거 처음 봤어. 이게 드라버리게.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. 열정이 있으셔가지고. 네네. 열정. 열정. 준비. 시작. 시작. 오. 멋있다. 한 장점이 있는데. 오. 진짜 멋있다. 뛰어. 맨발로 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맨발로 하는 거. 이거 더 쌍쌍쌍쌍이니까 더 아파. 대박. 원래 옛날 거는 그냥. 괜찮아? 두 동강 나아야지. 아직 살아있네. 살아있네. 멋있다. 살아있어. 사랑이다. 핵 멋있다. 핵 멋있다. 다 누가 할 수 있어.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. 오늘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진짜요? 더 힘이 났어. 와이프 앞이라서 뭐. 그랬죠? 그랬죠? 이제 아내분이. 격파를 한번 도전해보는 거. 격파? 격파 쉽지 않은데. 격파? 이건 안 될 거 같은데. 내가 할 수 있으려나? 이건 안 될 거 같은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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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 가자. 집어 이제. 괜찮아. 해볼 수 있을 거 같아. 겁먹지 말라. 겁만 먹지 않으면 될 거 같아요. 격파. 준비! 아! 아! 격파.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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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우와. 잘 있었습니다.